인천 광역시의 짜장면 집이거든요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정통 중국요리 북경이거든요 짜장면 2,000원이에요 2,000원짜리 짜장면 클라쓰 오이도 들어있어요 비벼볼게요 침 나오는 비저레다 짜장면 한 도릇 2,000원 클라쓰 짜장면 곱백이 3,000원짜리 곱백이 클라쓰 탕수육 고맙습니다 짠 탕수육까지 소스도 한 2정도 되는데 소스를 좀 부어볼게요 자 잘 먹겠습니다 짜장 소스도.. 생각했던 것보다 짜장 소스도 진하고 맛있네 짜장은.. 짜장을 잘 먹고 오신 것 같아요 짜장 소스가 되게 구수합니다 구수해요 오이, 양파, 돼지고기 살짝살짝 올라오는 오이 향이 되게 좋아요 오이, 양파, 돼지고기 이거 2,000원짜리 짜장면이면 진짜 대박인데? 이번에는 곱백이로다가 한 번 먹어볼게요 짜장면 곱백이 오이 콩들고기 야채 소스도 확실히 곱빼기라 그런가 양이 많은 느낌 양파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상추육도 찹쌀이네 기름도 엄청 깨끗한 거 같고 쫀득쫀득 바삭바삭해요 아직 2천원짜리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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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장도 안 드세요 짬뽕 먹어볼게요 짬뽕에는 홍합이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들도 많이 들어있고 와 꽃게도 들어있어요! 대박! 짬뽕 와 짬뽕도 엄청 맛있어 보인다 짬뽕 엄청 얼큰한 짬뽕이다 짬뽕 엄청 얼큰한 짬뽕이다 짬뽕 엄청 얼큰한 짬뽕이다 오케이 잘하십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게 홍합을 좀 깔게요 홍합 다 깠어요 홍합 홍합 고춧가루 고춧가루 찍먹하시는 분들으로 인해서 이거 안 부어졌어요 찍먹 타이틀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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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짬뽕에다 밥을 말아서 짬뽕 밥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이 정도? 짜장에도 밥을 말아서 짜장밥을 짜장밥 짜장밥 짜장 짜장밥 организ ceased 반찬 짜장jan 응 아 2부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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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소주 계란말이 고춧가루 짜장면 너무 맛있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곰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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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